네 안녕하세요 제이코바늘의 제이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이코바늘이라는 방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툴고 부족한 맨이 많더라도 넓고 예쁜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네 응원의 메시지 오니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 많이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첫 시간에는 요 아이들 한번 떠볼게요 네 호빵쌤이 맞고요 아 호빵은 호빵인데 조금 얘네들이 납작해서 제가 납작 호빵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색색 아 색깔별로 제가 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예 다 이쁜 이뻐요 써보니깐 편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얘네들은 이 친구는 패턴이 너무 쉬워서 간단하고 쉬워서 우리 초보자님들께서도 쉽게 뜨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네 실 색상은 총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호빵이 중심이 되는 이 가운데에는 금사와 진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앞부분 전체의 무늬를 이 하얀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통 전체는 이렇게 연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물은 바늘 그리고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바늘 6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실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 가져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반 실 가지고 왔고요 일반 실로는 제가 금사가 없어서 이렇게 노란 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직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치신 다음에 이 잡고 있는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이 실을 이렇게 살짝 얹어주신 다음에 이 X자 모양 부분에 엄지를 살짝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바늘을 가져오셔서 이 밑에 실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늘에 고리가 생겼을 때 자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 안에 긴뜨기 10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긴뜨기나 한길긴뜨기 만들 때 기둥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둥코 없이 바로 이 원 안에 긴뜨기를 만들어 줍니다 네 기둥코 없이 뜨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제 방법을 같이 따라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테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뜨기 10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으신 다음에 원 안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자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잡혀 있죠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시면 자 세 줄 한꺼번에 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 세 줄이 됐을 때 한꺼번에 자 쏙 이렇게 해서 3개의 긴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0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7개 더 만들어 볼게요 4, 5, 6, 7, 8, 9, 10 자 이 원 안에 10개의 긴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자 이 꼬리실을 이렇게 쑥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저는 기둥코 없이 바로 긴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도 살짝 다른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긴뜨기를 패스하시고 이 다음 코 있죠 얘 말고 얘 다음 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 가져오신 다음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긴뜨기 10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빼뜨기로 이 줄은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줄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잘라내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진한 색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진한 색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바늘을 여기 이렇게 넣으셔서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작은 고리가 하나 걸렸습니다 자 아무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뭘 할 거냐면요 이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서 떠주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바늘을 넣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이 걸린 상태에서 그냥 코 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바늘에 이렇게 줄이 두 개가 감겨있죠 자 그럼 빼뜨기 그러면 짧은뜨기가 됐죠 자 꼬리실은 참 여기 몸통과 같이 붙잡고 떠주세요 자 하나에 짧은뜨기 만들어줬고 발을 사슬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만의 또 한길긴뜨기입니다 기둥코 없이 만든 저의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같은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두 줄 먼저 빼주시고 두 줄 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 한 세트가 이 한 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코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하는 사슬 하나 떠줄게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두 줄이 됐을 때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전 두 줄이 남았죠 자 바늘에 다시 실을 감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바늘에 네 줄이 잡혀 있어요 그럼 두 줄을 먼저 빼주시면 세 줄이 남습니다 그럼 이 세줄마저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두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코로 넘어가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떠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하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실 때 연결해주는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코 남겨놓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여기 해줬고요 자 연결하는 사슬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줄이 됐을 때 두 줄 먼저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죠 두 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자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네 줄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줄 먼저 빼주시고 세 줄이 됐을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자 빼주시고 감으셔서 다시 실을 가져오시고 빼주시고 세 줄 남았을 때 빼주시고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자 여기다 여기 코머리 있죠? 바로 여기 위에 여기다 바늘을 쑥 찌르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바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더 쪄주시고요 아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얘네들 조금 오버나 들고 있죠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펴지게 돼 있으니깐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한 번씩 잡아당겨주셔서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실을 이렇게 몸통과 같이 잡고 뜨셨으면 그냥 굳이 매듭 따로 안 지워줘도 이렇게 그냥 잘라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 실을 가져와서 이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또 하얀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떠줄 거냐면요 우리 한길긴뜨기 두 코모아 떠주시고 옆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사슬 안에 만들어진 여기 있죠 이 부분 이제 고랑이라고 부를게요 이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5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 팝콘뜨기 동글동글한 애들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 아이들을 만들기 전에 팝콘뜨기 한길긴뜨기 5개를 먼저 떠준 다음에 예 저 아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저만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가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으니 4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자 얘는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가 첫 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자 이쪽 실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얘를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실이 줄어들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바로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팝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코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 사슬 4개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랑에 한길긴뜨기 5개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 다시 첫 코 첫 코 여기 앞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친구를 쭉 끌고 오셔가지고 바로 빼뜨기 자 두 개의 팝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연결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만들어볼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랑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실을 빼신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첫 코 보이시죠 첫 코 여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바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떠주시면 쭉 각 고랑마다 이렇게 팝콘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슬 4코 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코 남겨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연결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개 해주신 다음에 자 마지막 한 코 마저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5개 먼저 떠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신 다음에 자 그러신 다음에 얘를 잠깐 이렇게 빼놓으시고 여기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자 바로 빼뜨기 빼뜨기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연결 사슬 하나 둘 셋 넷개 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자 마무리는 여기 팝콘 머리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이렇게 빼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 단은 이렇게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런 사슬 모양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사슬 8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 팝콘 머리 가운데 바늘 이렇게 쑥 넣으면 바로 들어가요 자 실을 빼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빼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줄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슬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그러신 다음 다시 한번 여기다가 팝콘 머리 코 여기다가 바늘을 싹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 바로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자 여기 중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실을 빼오신 다음에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10개의 줄을 빙 둘러가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 다 뜨고 이렇게 마무리 작업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무리 작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슬 4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하나 두 번 감아주세요 네 두길긴뜨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두 줄 감으신 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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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첫구에 빼뜨기 한 자리 있죠 이 가운데 홈에 거기다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예 실을 이렇게 빼우세요 잘 안 빠지려고 하네 빼우신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두 줄 먼저 빼주시고 두 줄 빼주시고 그리고 두 줄 남았을 때 이렇게 맞아 빼주세요 이게 두길긴뜨기구요 이런 식으로 이 줄은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바로 사슬 8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그런 다음 이 다음 줄로 여기 줄 있죠 방금 만들어온 줄 애들 여기로 넘어가셔서 자 바로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자 다음 줄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자 이 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빙 둘러가면서 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떠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슬 8개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첫 여기 두 줄 긴뜨기 두길 긴뜨기 해준 여기 코에 빼뜨기 자리 있죠 자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숨 놓으셔서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빼뜨기 해주셔서 자 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다 떴습니다 앞부분에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떴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바탕 부분에 들어갈 연한 색깔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되게 연한 민트 색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을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바늘을 돌리시고 실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이제는 우리는 얘네들을 어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 아까 팝콘하고 팝콘 떠줄 때 옆으로 옮겨가기 전에 사슬 4개를 떠준 요런 자리들 있죠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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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슬 고리 만들어준 얘네들을 이렇게 젖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사슬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아무데서나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늘에 이렇게 실이 잡히는 상태에서 자 줄에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자 코리 실은 뒤로 감춰주시고 이렇게 두 줄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서 짧은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올려주시면 또 한길 긴뜨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으니까 4개 더 만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두 개 다섯 개 만드셨으면 만드셨나요 그럼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뜨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 그 네 코 4개 사슬 만들어준 자리 있죠 네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뚫어 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또 한 줄만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길 긴뜨기 5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이렇게 다섯 개 다 뜨셨으면 자 여기 첫 코 자 여기 첫 코 한길 긴뜨기 만들어 첫 코 위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 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이 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엔 뭘 해줄 거냐면요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떠 줄 건데요 자 그럼 여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각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떠주고 다섯 번째 코에서는 하나의 코를 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총 여섯 개를 만들어 주고 이 단에서는 한 코 늘림을 해주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빼뜨기로 마무리 하셨으면 자 사슬 하나 얹어주시고 자 바로 요 빼뜨기 한 자리 있죠 요 바로 밑에 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두 줄이 됐잖아요 그럼 두 줄 다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또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더 해서 두 개 만들었죠 또 다음 코 자 세 개 또 다음 코 네 개 어 분명히 다섯 코가 돼야 되는데 여긴 네 개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한 코 다섯 번째 한 코를 더 넣어준 거래서 늘린 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 여기서는 우선 자 네 코째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뜨시고 이 네 번째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그냥 이 첫 번째 줄은 다섯 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래서 여섯 개 돼서 자 코 내림을 해준 겁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것까지 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떠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떠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두 줄 남겨놓고 전 돌아왔습니다 자 맞아 한번 떠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첫 구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더 여섯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게 마지막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단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주고 네 번째 코에 하나를 더 넣어줌으로 인해서 다섯 개가 됐잖아요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자 여기 코 보이죠 이게 여기 한길 긴뜨기의 첫 구입니다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런 다음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쪽 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빼뜨기 요것을 쭉 따라 올라가신 다음에 자 여기 여기다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단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둥코 없이 뜬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기둥코 없이 바로 한길 긴뜨기나 그렇게 긴뜨기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뭘 해줘야 될 거냐면요 각 코마다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해줄 거고요 해주면서 이 하얀 줄을 같이 묶어줄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?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사슬 하나 떠주시고 자 바로 밑에 거 보이시죠? 이 작은 구멍 여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잡혔을 때 빼주셔서 빼주시면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졌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길 긴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자 하얀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자 하얀 줄에 쑥 찔러 넣으시고 뒤에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 뒤에 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하얀 줄 위로 끌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 하얀 줄은 이렇게 묶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런 다음 여섯 번째 이에 묶어줘야죠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자 하얀 줄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뒷코에 바늘을 꽂으신 다음 자 쑥 가지고 나오세요 하얀 줄 위로 그런 다음에 바로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뜨시고 여섯 번째에서 이 하얀 줄과 같이 떠주심으로 해서 하얀 줄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한 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저 떠보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개째 이게 또 감아줘야죠 자 여섯 개 여기 코 잊지 마세요 여기 코 자 이렇게 해서 또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간으로 말려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또 이렇게 이쪽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다음 우리 얘 실처리해 줍시다 이 실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실처리해 주시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손으로 찔러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쏙 빼주세요 이렇게 쏙 빼주신 다음 자 여기서 이 파란 줄 아무데나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번 자 여기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 실은 이렇게 살짝 묶어주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전에 한 번 설거지하다가 실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 되게 놀랐거든요 풀리는 줄 알고 자 여기 얘네들 다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 잘라주시면 돼요 붙잡고 뜨셨으면 자 그 다음에 뭘 해줄거냐면 저는 여기서 바로 실 줄임 아니 실줄임이 된다 코 줄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 줄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코를 뜨고 그리고 두 코를 떠서 두 코를 모아서 네 코 줄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코 모아 뜨기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준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예 떠줌으로 인해서 코 줄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자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자 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자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럼 또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 줄임 들어가겠습니다 이 코와 이 코 두 개를 떠서 코 줄임하겠습니다 자 두 줄 먼저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넣으시면 이렇게 네 줄이 됐죠 두 코 빼주시고 세 코 됐을 때 이 세 코마저 빼주시면 한 코 한길긴뜨기 정상적인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신 다음에 두 코 모아 뜨기를 해서 이렇게 코 줄임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하나 세 줄이 됐을 때 두 줄 빼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네 줄이 됐죠 그럼 두 줄 빼주시고 세 줄 마저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코 줄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정상적인 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자 두 코 주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이 됐을 때 하나 이렇게 두 줄 먼저 빼주시고 두 줄 이렇게 남았을 때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 가셔서 실을 빼가지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줄이 남았을 때 두 줄 빼주시고 세 줄이 남았을 때 한꺼번에 쇽 이렇게 빼주시면 자 두 코 모아 뜨기로 코 주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떠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몇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뜬 게 두 코 모아 뜨기 했으니까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자 여기서 두 코를 모아 떠줘야겠죠 하나 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한 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실을 빼우신 다음 네 코 됐을 때 자 두 줄 빼주시고 세 줄 맞아 빼주시고 그리고 빼뜨기를 자 어디다 해주시냐면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뜬 자리 있죠 코 머리에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우신 다음 바로 빼뜨기 자 이런 모양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줌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코 주림 들어갑니다 네 두 코 모아 뜨기 첫 코부터 두 코 모아 뜨기로 들어갑니다 자 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바로 보이시죠 여기다 바늘을 넣어서 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으셔서 이렇게 다음 바늘에 다음 실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 코 두 코 모아 뜨기 해줬습니다 두 코 주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이 세 줄이 잡혀있죠 두 줄 빼주시고 자 두 줄이 잡혔을 때 바늘에 실을 다시 감아서 다음 코로 가신 다음에 자 줄을 빼오시고 이렇게 바늘에 네 줄이 됐을 때 두 줄 먼저 빼주시고 세 줄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 뜨기 두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줄임이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돌고 또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또 몇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세 줄 마저 빼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은 자 또 한번 여기 이 코 잊지 마세요 넣으셔서 빼주시고 두 개 빼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줄 남았을 때 여기 코 있죠 여기다 바늘에 넣으셔서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신다 바를 쭉 빼뜨게 해주세요 자 이러고 마무리실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코 모아 뜨기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세 코를 모아서 떠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세 코 모아서 한꺼번에 떠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을 바늘을 넣으셔서 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세 줄이 됐죠 두 줄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줄을 빼오십니다 네 줄이 됐죠 자 두 줄 빼주시고 세 줄 맞아 빼주시고 첫 코에서만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코에서는 다섯 줄이 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자 세 줄이 됐죠 두 줄 빼주시고 두 줄 남은 상태에서 자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다음 코 실을 빼오시고 네 줄이 됐죠 두 줄 빼주시고 세 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가셔가지고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 자 보세요 다섯 줄이 됐죠 여기서 세 줄 빼주시면 네 줄이 남습니다 얘네들이 한꺼번에 쏙 빼주는 게 한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의 줄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쭉 하셔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만 안겨놓고 또 저 돌아왔습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자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두 줄을 빼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지고 오시고 네 줄이 됐을 때 자 두 줄 빼주시고 세 줄이 됐죠 그러면 어디다가 또 얘를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줘도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세 줄이 된 상태에서 자 여기 아 거기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쑥 넣으셔가지고요 아이고 내 손가락 네 여기가 조금 괴롭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 상태에서 쑥 빼뜨기로 딱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작은 구멍이 하나가 이만큼 작은 구멍이 하나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해주느냐 짧은뜨기로 다 마무리 하셔도 되지만 저는 돗바늘 사용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우 정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자 돗바늘을 가지고 오세요 돗바늘을 가져오셔가지고 자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더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여기 첫 코 있죠 이렇게 이렇게 땡겼을 때 보면 여기 첫 이랑뜨기와 마찬가지인데요 이랑뜨기 자 안이 아닌 바깥줄만 어디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두 줄이 잡혀있잖아요 두 줄이 잡혔는데 이 안쪽이 아닌 자 바깥쪽 바깥쪽에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꼬매듯이 이렇게 줄을 실을 잡아오세요 그럼 다음에도 바깥줄에만 바깥줄에만 이렇게 바늘을 자넣으시고 자 바깥줄 여기도 바깥줄 여기도 바깥줄 바깥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고 얘를 쏙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셔서 풀어지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잘라내셔도 되고 뭐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셔도 되고 그거는 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쇽 자 이렇게 해서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수세미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 따라와 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연습 좀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